네, 오늘의 시그널은 아난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난티가 1조 클럽 기대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어저께 그 미국 시장에서 메리어트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호텔주가 없습니다. 호텔 신라 이름만 호텔이고요. 호텔 롯데 상장하려다가 상장 철회했죠. 지금 이 메리어트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역사적 신고가에 다가섰고 지금 어저께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지금 하야트입니다. 하야트가 4점이 오르면서 하야트는 완전히 박스권을 돌파해가지고 사상 최고가를 갔어요. 지금 하야트 호텔, 힐튼, 그리고 메리어트 지금 전부 다 역사적 신고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하야트, 메리어트, 힐튼 이거 사실 그 브랜드, 호텔 브랜드 되라고 하면 이 중에 3개 중에 하나는 나올 거 아닙니까? 사람들 입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호텔주가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의 호텔 체인이랑은 관련이 없죠. 우리나라의 호텔 체인이 저렇게 힐튼이나 하야트나 메리어트처럼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호텔 신라도 이제서야 몇 개씩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 다낭 신라 스테이랑 그런 것들이 이제 퍼져야지 진정한 호텔주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그럼 진정한 호텔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누군가. 지금 호텔 롯데라든가 호텔 신라의 호텔 부분도 매출 1조를 못 넘어요, 호텔 부분이. 지금 아난티가 그게 기대가 되고 있고 예전에 에머슨 퍼시픽일 때 그러니까 그거를 벗기가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니 뭐 그거죠. 평생 저기 평생 판소리만 하시던 분이 갑자기 느닷없이 저거 지금 뭐 요즘에 유진스나 이런 거 유행하니까 여자 아이돌로 데뷔하세요. 나이 지금 판소리 하루 20년 해가지고 20살 때 시작해가지고 이제 마흔 넘어가지고 여자 아이돌 하라 하라 시키라고 하면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걸 만약에 나오면 누가 저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똑같은 겁니다. 계속해서 대북 테마주로 이게 엮여있다 보면 그거를 벗기가 너무 힘들어요. 똑같죠. 판소리 가수가 나 판소리 가수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해봤자 판소리 가수로 살아온 그 이력이 있는데 어떻게 지우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난티도 우리 대북 테마주 아니에요. 제발 대북 테마주로 엮지 마세요, 엮지 마세요. 백날 떠들어봐야 대북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맨날 움직이기 때문에 대북 사업을 접었는데 지금 금강산 사업 합니까? 북한하고 완전 단절됐는데요. 그 금강산 그것도 폭파시켜버렸잖아요. 무슨 사무송과 그것도 다이너마이트로. 지금 금강산 사업을 아예 안 하는데 계속해서 대북 테마주로 거론이 되고 시달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안랩도 그때 나와서 그랬잖아요. 안랩의 직원분들이 저기 직원분들이 우리도 제발 백신으로 평가받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장이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형편이니까요. 지금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정치인으로 엮였다고 하면 계속 그렇게 갈 텐데 지금 뭔가 변신을 시도하고 계속 그거를 어필하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조금씩 아, 진짜네? 진짜 안 하네? 대북 테마주가 아니잖아. 그러면서 이제 변하고 있어요. 조금씩. 뭐 아직까지도 저렇게 뭐 메리어트, 힐튼, 하야트 멀죠. 그 넘사벽이죠. 보이지도 않아요. 그 글자, 메리어트 글자 중에 T자 이제 조금 끄트머리 보일까 말까? 그 정도긴 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가는 호텔 롯데보다 매출이 이제 앞서가니까요. 물론 달라요. 아난티는 호텔이 아니라 뭐죠? 메리어트도 보면 산하의 리조트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리조트 약간 스타일이에요. 지금 현재 골프장 3곳을 운영하고 있고 남해, 가평, 진천 그다음에 펜트하우스 및 빌라를 남해, 가평, 부산 3곳 그다음에 힐튼 부산이랑 아난티의 강남 힐튼 부산을 또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제 힐튼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 아난티의 강남 호텔 이게 두 개 운영 중입니다. 아난티의 강남은 회원이 아니어도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난티의 강남에서 막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너무 회원제로 5인하고 있는데 아난티의 강남은 누구나 오실 수 있다고 물론 반값 40만 원 이상 줘야 됩니다. 6월에 2터널 전이 4, 5점이 강남구 논현동에 오픈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백종원 골목, 백종원 골목에서 논현동에 갔더니 백종원 아저씨 브랜드들 다 휩쓸어 있는 거. 그게 왜냐면 자기 골목을 만들어버려서 그걸 아예 프랜차이즈 골목화 시켜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거기 가면 이제 홍콩 반점에서 짬뽕 먹고 옆에 가서 빽다만 가서 커피 먹고 다 거기서 그냥 끝내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거죠. 아난티의 강남이 지금 원래는 그 전에는 이제 변두리를 돌았죠. 변두리라고 하면 왜 변두리라고 하면 부산 기장군이 원래 아무것도 없는 데였잖아요. 부산 기장군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부산 기장군을 완전히 지금 부산에 랜드메커로 만들어놓은 게 아난티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난티의 강남 이 복잡한 데다가 뭔 호텔이냐 했는데 거기다 지금 성공을 했고 그 옆에다 이터널전이 있는 서전 편집샵, 레스토랑, 식료품, 카페 이런 게 다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완전 그냥 스타필드 같은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7년에 부산 아난티 코브에 이터널전이 이게 먼저 생겼고 이런 걸 실험을 했어요. 2018년에 남해에다가 만들어봤고 2020년에 가평에다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이터널전이 4, 5점이 아난티의 강남에 있는 논현동에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이 아난티 테마파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은 모든 즐길 거리, 볼거리를 다 즐기겠죠. 그리고 올해 6월에 빌라주드, 아난티, 부산이 개장합니다. 부산 기장군을 완전히 랜드마크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지금 6월에 이게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6월에 빌라주드, 아난티가 들어와서 매출을 일으키게 되면 올해 매출 1조 돌파가 예상이 돼서 호텔, 롯데보다 매출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나라에서 호텔주라고 평가받을 만한 일단 외형이나 스펙은 갖췄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그거죠. 계속해서 시달리던 고정관념 그것만 시장에서 인식을 바꿔주게 되면 정말 실적이랑 스펙에 걸맞은 주가를 가질 수도 있다. 계속해서 짐로저스 대북, 그거 맨날 짐로저스가 북한을 좋아해서 그 얘기가 이제 씻을 수 있다. 씻을 수 있는 발판은 마련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호텔 리존스 사업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이 120개월 선을 깼다가 살짝 올라왔는데 주가가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갈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0개월 선 가격인 만 원대까지는 좀 진군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나한티 진정한 호텔주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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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